8월 26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앞으로 시청각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가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공중이용시설과 공공건물 등에 경보 및 피난구조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규정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방청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는데요. 장애인 편의법과 소방시설법 등은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등에 화재와 같은 위급상황 발생 시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가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구조 설비를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보 및 피난구조 설비의 설치 위치나 종류 등을 규정한 세부 기준이 없어 국민들의 불편과 혼선이 있었는데요.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에게 적합한 세부 기준을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마련하도록 소방청에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옥내 소화전 설비함 안쪽에도 소화전 사용방법을 부착할 것을 소방청에 권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등이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폰 접속 시 EBS 등 주요 누리집에 데이터 무과금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지난 24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와 협력해 스마트폰으로 접속 시 EBS 등 주요 누리집 데이터 사용량을 차감하지 않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긴급 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모든 초중고교 학생들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들이 해당 누리집을 이용할 경우 본인이 가입한 스마트폰 요금제 데이터 용량에서 별도로 데이터 사용량이 차감되지 않아 추가 과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EBS 등 주요 누리집 등에 데이터 무과금 조치를 운영한 결과 총 모바일 트래핑량이 평상시 대비 1000% 이상 증가하는 등 원격교육과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왔는데요. 이에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안정적인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필수적인 EBS, E학습터 등 주요 누리집을 대상으로 데이터 무과금 조치를 지속하며 건전한 실내활동과 자가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커리어넷 등 관련 누리집도 데이터 무과금 조치가 지원되는데요. 한편 저소득층 초중고교생으로 통신 3사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졸업 시까지 EBS 등 교육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